김규리의 퐁당퐁당 영화든 드라마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부분에서 톡 건드려주는 매력적인 그런 작품을 보고 나면 왠지 그걸 만든 사람이 보고 싶어지죠? 대체 어떤 사람길래 이렇게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었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배우보다 더 잘생긴 말 맛나는 말을 말의 맛을 찰지게 만들 줄 아는 남자 1626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운 영화 극한직업의 감독이시죠? 최근에 멜로가 체질이란 드라마를 마치고 돌아온 말맛 제조기 이병원 감독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원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촬영 끝난 지 한 달쯤 돼서 휴식 취하고 계셨어요? 네 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촬영할 때야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준비해서 해가 한참 진 다음에 그리고 촬영이 끝나지만 쉴 때는 푹 쉬잖아요? 네 안마커튼 새로 했어요 안 일어나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저희 퐁당퐁당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조금 뭐 힘들진 않았습니다 아침 공기 좋더라고요 부산에 이번에 부산영화제에 다녀오셨죠? 네 어떠셨어요? 거기서 김규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커가 끼어서 왔죠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후회하시나요? 어느 정도? 솔직하시네요 생각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화 극한직업의 각색과 연출을 맡은 이병원 감독이고요 최근에는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종영했고요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이병원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안 그래도 멜로가 체질 그 이병원 감독님 모시게 된 다음에 좀 보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아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다시 보기로 한 6편쯤 보고 있는 중인데 아 한참 재밌을 때네요 아 그런가요? 거기서부터 재밌어져요 다 아 그래요? 네 열심히 봐야겠네요 다시 보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마 지금 IPTV에서 무료죠? 네 무료 때 보고 있구나 아니요 무료 기다렸구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때 제가 드라마 촬영하느라 한참 바빴거든요 아이고 핑계는 언제 끝난지 내가 아는데 본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아 이런 성격이시구나 그 제 주변의 친구들이 멜로가 체질이 너무 재밌다고 강풀 씨 아시죠? 만화가 강풀 씨가 그 멤버 그대로 시즌2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희도 우리 멤버 그대로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시즌2 어떻게 계획 있으신가요? 다음 스케줄이 영화라서 아직은 계획을 못 자고 있어요 음 시즌2도 그러면 시간이 되면은 또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건방진 생각이기도 하고 시청률이 살짝 좀 안 나온 지점이 있어서 네 저는 그거는 시간대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11시 반 저녁 11시 반에 드라마가 하니까 그 시간에 스카이캐슬도 있었어요 아이고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별로 없고 채널하고는 계속 얘기는 나누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30대의 사랑과 우정? 네 이런 얘기를 다뤘는데요 매회 정말 명대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공감되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사랑은 변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어제 내가 흘린 눈물의 이유는 그놈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야 고생했던 내 마음을 잊지 못해서지 신뢰감이 있는 관계에 반응하는 사회적 나이에 접어든 걸 수 있어 줄어들고 있는 수명을 인지하고 있는 감각이 신호를 보내는 거지 신뢰 없는 관계에 시간을 할애하지 말게 그게 체력적으로 유리하다네 라고 사는 게 그런 건가? 좋았던 기억 약간을 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버티는 거 그리고 제가 정말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랑은 앞머리 같은 거야 딱 이러는데 제가 너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그리고 가을이니까 앞머리 생기면 좀 기분도 다시 달라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사를 보는 순간 너무 제 마음을 들킨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귈까 말까 사귈까 말까는 없고 그거는 그래요? 다음 생에 근데 그래서 그 감독님이 감독님 멜러가 체질이라는 거는 감독님이 이병헌 감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작가가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렸었지? 하고서는 찾아봤어요 본인은 있으셨더라고요? 네 공동작업 했는데 대본작업을 근데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그냥그냥 그때그때 써낸 대본은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준비한 대본이어서 대본이 좋았다 뭐가 좋았다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준비는 꽤 오래 착실하게 준비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했군요 왜냐하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있고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연출자가 연출을 할 수 있었는데 드라마는 사실 글과 촬영이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겹치는 시간들이 있어서 항상 저는 처음 봤어요 혼자서 그 작업을 다 하시는 분을 사실은 좀 욕심을 냈어요 그 드라마라는 거를 해보고 싶었고 글로 시작해서 연출까지의 어떤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싶기도 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고 모험이었는데 중간에 사실은 좀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은 지점도 있고 아 이거 좀 물리적으로 그런데 중간에 그런 걸 느꼈다면 좀 더 노력을 하면 가능 더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도를 보여준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해요? 이게 다 한 건데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어요 물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OST로 큰 사랑도 받았어요 아 예 장범준 씨가 네 이 노래 나올 때마다 너무 그 가슴 설레이는 것 같은데 너무 웃긴 장면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우리 이 노래 들을까요? 네 네 최근에 끝난 드라마 멜러가 체질의 연출자죠 이병헌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써니 1님께서 대사가 너무 시원시원하고 배우들 캐릭터가 너무 매력있었어요 본방사수 본방? 아 오늘 발음이 안 돼 본방사수 했던 드라마 시즌2 갑시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가고 싶어요 네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본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연출도 하셨는데 어때요? 글을 쓸 때 어떤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일단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에 좀 집착 아닌 집착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영화로 풀려다가 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 제작이 무산되고 하고 싶은 걸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몽땅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몽땅 끌어모아서 한 번에 털어보자 이런 심산도 있었고 이런 심산도 있었고 준비를 꽤 오래 한 작품인 것 같아요 대본은 한 2년 준비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그냥 소소한 수다 떨듯이 근데 영화로 좀 풀기는 어렵고 길게 한 번 내 수다를 떨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멜로가 체질의 첫 방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데 또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대상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즐거운 상상이고 즐거운 고민이겠지만 그때그때 부딪히는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6부작 드라마는 처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볼 때는 몰랐는데 항상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볼 때는 몰랐는데 나도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자신만만했는데 분량이 16부가 길긴 길더라고요 내가 할 거는 한 10부쯤에 끝났는데 떨어졌는데 재료가 소진됐는데 아직 6개가 더 남았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촬영을 얼마큼 하셨죠? 기간이? 촬영은 요즘에 16부작 로맨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저도 그 정도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한 3개월이면 다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무식하던 시절이죠? 무식하던 시절에 제가 했네요 그래서 저는 극한 상황에도 정말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그러야죠 시즌2 기대한다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 작품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죠 처음에 음악감독님한테 의뢰를 했고 음악감독님이 장범준 씨에게 그 노래를 의뢰를 한 거예요 드라마 안에서의 설정이 있었어요 주인공 안재용 씨가 전 여자친구가 만든 곡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고통 아닌 고통을 받는다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대사를 조금 써놓고 이거에 맞춰서 좀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장범준 씨가 일단 자기의 곡으로 저한테 들려준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장범준이 장범준을 했구나 너무 좋아서 뭔가 이렇게 대사 토시 하나라도 제가 훼손시키기가 싫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제가 대사를 수정했던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제목이 이렇게 길 줄 아셨나요? 그때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제목이 뭐가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헉가? 약간 멜로같은 질스럽게 헉가 했어요 저희 방송에도 이 노래를 정말 많이 틀었는데 처음에 이게 제목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흔들리는 꽃들 뭐 이쯤에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뭐 뒤에가 한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하고 두 번째는 버벅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계신데요 멜로같은 질 다시 보기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감독님 팬 되게 많으시네요 목소리 처음 들었는데 이건 아니잖아 목소리까지 멋있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의식하고 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고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배우보다 더 잘생겼다는 얘기가 있죠 제가 그거 대꾸를 해야 되나요?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성사이다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이런 라디오는 없었다 이것은 TV인가 라디오인가 라고 해주셨습니다 극한직업의 유명한 대사였죠 네 류승용 선배님이 했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저희 첫 방송 때 류승용 선배님께서 축하멘트를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김귤인가 감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역시 그분의 유머란 참 솔직히 극한직업 이만큼까지 잘 될 줄 알고 계셨나요? 설마요? 그럴 리 없죠 나와서는 안 되는 수치인데 되게 독특했던 게 개봉날 VIP 시사회를 하셨어요 VIP도 아니었죠 그거는 며칠 전에 하기 마련인데 스케줄상 살짝 꼬인 게 있었고 가족 시사회 같이 해가지고 개봉 당일에 시사회를 해가지고 약간 좀 어색한 상황도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개봉날 행사들이 있잖아요 시사회 때 해야 되는 행사들이 있는데 개봉일 당일에 관객 수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숫자 그 수치가 저조하다면 행사를 하면서 돌아다닐 때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어색해질 수 있는 건데 다행히 그날 아시겠지만 잘 돼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시사회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관객들 중에서 가장 크게 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주변을 생각을 안 할 만큼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웃음이 참 필요한 시기였을 때 딱 나와서 그래서 더 반가웠고 그랬습니다 극장에서 크게 웃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코미디 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와야 될 때 안 나올 때 그 어떤 마음조림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웃을 거야 여기서 어디 안 웃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신 장면도 있나요? 극한 직업이 그랬어요 거의 모든 씬들이 그랬는데 이게 웃음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한?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요 마음이 진공포장되는 느낌들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코미디를 정말 잘 만드시잖아요 웃음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그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거 언제 깨달으셨어요? 대답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질문같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런데 저는 수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현장에서도 많이 바뀌나요?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준비를 많이 거의 철저하게 해가지고 가는 편이고 배우들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열어놓는 정도 우리 배우들 아시잖아요 류준영 선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머들 그런 것들도 애드립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그런데 그 대사들 그 유머들 애드립이 사용이 됐건 안됐건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거가 극한 직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기운이 좋았다? 항상 즐거웠으니까 작업할 때도 작품마다 배우들이 군단으로 나와요 그렇죠? 왜 주인공 하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보통인데 감독님 작품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 명이 함께 같이 주인공이 여러 시설해서 나오는데 그 스타일이 처음에 캐릭터들을 막 흐트러놓고선 빈틈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찌질하고 빈틈 너무 보여주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빈틈이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인물들마다 그런 매력이 한꺼번에 탁 모아지는 그 지점부터는 정말 힘을 쫙 받아서 가는 그런 이야기의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캐릭터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끌어들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판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게 드라마든 영화든 보통 사람에게 주는 판타지에 관객분들도 그런 반응들을 좀 재밌게 공감하면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어디서 자극을 많이 받으시나요? 주변 사람 주변 사람들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가능하는 건가요? 계속 보고 있어요 작가님, 피디님 피디님 자세히 보세요 좀 비슷한 취향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되게 무심한 듯하지만 말투 같은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섭다 그렇군요 시나리오로 처음에 연출자보다 감독보다 먼저 시나리오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과속 스캔들 그리고 써니 강영철 감독님이셨죠 그리고 또 타짜 신의 손 이렇게 시나리오로 시작을 하시다가 시나리오 작가로 시작을 하시다가 연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냥 글쓰기 자체가 연출을 시작한 계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글을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단편 영화로 연습을 해보고 단편 영화 촬영이 끝났을 때 그때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안에? 이 시간 안에? 내가 꼭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때 연출하기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딱 10년 전이에요 꿈을 계속 이뤄가고 계신 거네요? 목표는 초가 달성했는데 1626만 명 5640님께서 극한직업은 한국 코믹물 중 가장 재미있게 봤습니다 수원 통닭집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감독님의 차기작도 기대할게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고요 영화 극한직업에 이 노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어쩜 그렇게 잘 맞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당현정 노래인가요? 그렇습니다 장국영의 당현정 함께 듣겠습니다 장국영의 당현정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노래를 정말 그 장면에서는 얼마나 웃으면서 봤는지 몰라요 정말 그 웃음을 저희에게 작품으로서 많이 주고 계신데요 웃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되는 것 같고 번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웃게 되면 또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요 이병헌에게 웃음이란? 꼭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꼭 필요한 거고 삶에?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울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우울하지 않다면 그게 더 큰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일이다 그것도 웃음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필요한 필수품 같은 거겠죠 말도 잘하셔요 차기작 정해지셨죠? 홈리스 월드컵이라고 2010년에 브라질에 출전했던 홈리스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월드컵 제목은 아직 못 정했어요 아 아직 가제예요? 드림이라는 가제가 있는데 제목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촬영이 들어가서 저희는 언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내년 봄에 촬영을 시작해서 아마 개봉되는 거는 내후년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리네요 그래도 저희는 아주아주 기분 좋게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을 못 듣겠어요 시간이 없네요 이게 시간이 되게 짧아요 저희가 여러분 우리에겐 항상 웃음이 필요하죠? 웃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이병원 감독님의 전송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 안녕 여러분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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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